영국 잉글랜드 여왕,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새하얀 얼굴 화장과 화려한 패션에 엄청 집착했습니다. 흑물 9살의 천연두에 걸려섰기 때문이죠. 여왕은 점점 더 수운 납성분이 있는 화장품으로 새하얀 화장을 하고 빨간 입술을 강조합니다. 여왕은 나이 들수록 얼굴이 더 창백해지고 수척해져갑니다. 그래도 영국의 국민들은 날 사랑해. 왜 뭐야 어쨌든 영국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한 멋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십니다.